이천 시민 여러분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민선 8기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민선 8기를 함께 열어주시고 뜨겁게 손을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선 8기 이천 시정이 본 궤도에 오르는 2023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을 맨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높여 젊은 도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고 일자리의 근간인 지역의 기업은 맞춤형 지원으로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이천형 복지 울타리 안에서 부모는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어르신들께는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기반을 두텁게 다지겠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벨트 거점을 구축하여 굴뚝 없는 친환경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내도록 건강하고 강력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로는 더욱 촘촘하게 환경은 깨끗하게 도시는 교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광역교통망과 SOC 사업들을 굳건하게 이끌어 사람이 모여들고 저절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립형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성장에 중안점을 두면서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고 해결하며 일상이 곧 행복이 되는 이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빛나는 이천시를 향해 힘을 모아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